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주문 일자 필드는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변경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일자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현재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날짜 시간으로 먼저 변경한 후에 형식에 오셔서요. 문제 보니까 연, 월, 일 형식 형태로 날짜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날짜 형식에는 연도가 네 자료로 표시된 것에 시간과 요일까지 표시가 되네요. 그럼 직접 입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yy년, mm, 월, dd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네 자리, 그 다음에 연, 월 두 자리, 그 다음에 일 두 자리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는 010-1234-1234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이용하실 건데요. 0부터 9까지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가로 열고 기호를 0이 아니라 우리는 9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9, 9, 9 앞에 0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9, 9, 9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다시 한번 9를 4개 입력하신 다음 빼게 9까지 네 자리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호도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기호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문처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주문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네, 이제 소서별 판매 내역 작업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도서 코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도서 코드 테이블에서는 거래 구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IMD 모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0 숫자 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D 모드에서 0 숫자 반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래 기간 필드에는 거래 기간 필드에는 255 이하의 숫자를 입력하기에 적당한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래 기간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그럼 숫자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오셔서 현재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0부터 255 이하의 숫자를 입력하시려면 바이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바이트는 0부터 255 이하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바이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도서 코드 테이블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테이블은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과 그 다음 도서 코드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십니다. 첫 번째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의 물품 코드는 물품 코드는 도서 코드 테이블의 물품 코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코드에 있는 물품 코드를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의 물품 코드로 드래그하신 다음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변경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두 업데이트 하셔야 되겠죠?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 누르시고요. 관계에 대한 작업은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의 물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조회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 탭에 가셔서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커리를 이용하실 거고요.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도서 코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도서 코드 테이블의 물품 코드와 그 다음 저자의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그 다음 현재 가져온 열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죠. 문제에서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물품 코드가 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필드가 저장이 되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되겠죠. 그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요. 열 너비에 3cm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3,1.5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 너비에 오셔서 문제에서 6cm라고 되어 있습니다. 6cm 입력하시고요. 콤보 상자의 행의 수가 5개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행의 수 5개 설정하시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변경하신 거 저장하신 다음에 물품 코드에 가셔서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 물품 코드와 저자가 표시가 되고요. 행의 개수가 5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르겠습니다. 문제 1번의 TV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되도록 폼의 기본 보기를 바꾸라고 했는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연속 폼으로 되어 있죠. 연속 폼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폼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모두 탭에 단일 폼을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탐색 단추는 아래쪽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월별 매출 내역, 총기 밑에 뭔가가 탐색할 수 있는 단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에 가셔서요. 탐색 단추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해서 안유 하시면 되겠고요. 레코드 선택기는 접수번호 왼쪽에 삼각형, 검정색 삼각형 보이시죠? 이게 레코드 선택기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TXT 주문처 선택하시고요. TXT 주문처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을 주문처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TXT 주문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주문 수량 선택합니다. 컨트롤 원본 주문 수량 다음 3번입니다. TXT 총계 선택하시고요. TXT 총계에 판매된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계산 컨트롤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썸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 축소해 가셔서 는 하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썸이 필요할 거고요. 가로 열고 첫 번째 판매 단가 곱하기 그 다음 필드명 주문 수량 필드를 곱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은 대가로 그 다음에 합계는 가로로 묶어줍니다. 오른쪽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형식이 오셔서요. 통화기호와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기호 넣으시고요. 샵컴마 샵샵 0 이라고 넣으셔서요. 천단위 구분기호 형식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txt 주문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주문일자 아 본문에 있네요. 본문에 txt 주문일자의 필드 내용이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식이 오셔서 연도를 두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yy년 그 다음에 mm 월 dd1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십니다. 다음 탭의 순서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탭 순서라고 있고요. 본문에 대해서 첫 번째 접수번호가 첫 번째로 가고요. 두 번째 주문일자 그 다음에 주문처를 세 번째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cmb 물품코드를 네 번째 판매 단가 그 다음에 주문수량 순서대로 배치해 놓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작성한 폼을 폼 보게 하셔가지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아 제께 좀 잘못된 게 있네요. 어 총계에서요. 총계에서 형식이 좀 잘못됐네요. 형식이 샵컴마 샵샵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 이제 맞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내역 입력 폼 작업하셨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판매 내역 입력 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CNB 물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CNB 물품 코드 선택하신 다음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온번에서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와서 화면에 물품 코드만 표시하지 않네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셔서 행 온번에 오셔가지고요. 점점점 작성기 가져오실 테이블은 도서 코드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가져오실 필드는 물품 코드와 그 다음에 도서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 여기에서 따로 설정하실 내용은 없네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십니다. 그 다음 바운드되는 열은 물품 코드가 저장된다. 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는데 실제 저장이 되는 건 첫 번째 필드인 물품 코드로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가져온 열의 개수는 열의 개수는 두 개가 맞습니다. 두 개 하시면 되겠고요. 열 너비에서 물품 코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열 너비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0 하고 세미콜론 하시면 자동으로 첫 번째 열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CMB 물품 코드 컨트롤에 목록에 있는 값만 데이터에 가서 목록 값만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해라고 되어 있네요.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 작업하셨고요. 폼 보기 한번 하셔서 판매 클릭하시면 물품 코드 선택하시면 사실은 물품 코드와 도서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화면에는 도서명만 표시가 되고 선택하면 물품 코드가 저장이 되죠. 바운드 열을 1로 했기 때문에 오른쪽 닫기 한번 하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판매 내역 폼에서 내역 폼에서 판매 내역 입력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하이폼을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하이폼 추가라는 하이폼 하이 보고서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제시된 그림이 따로 없지만 본문에다가 넣으라고 했으니까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실 거고요. 하이폼의 이름은 판매 내역 입력 폼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 기본 폼과 하이폼을 각각 접수 번호를 이용해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번호를 이렇게 목록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는 직접 지정해서 접수 번호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하이폼도 접수 번호를 가지고 하이폼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폼의 이름을 문제에 따로 하이폼 컨트롤 이름은 판매 상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판매 상황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매 내역 폼에 하이폼 추가하는 작업까지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고요.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 첫 번째 네 보고서 머릿글에 라벨 33 레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성 시트를 클릭해서 라벨 33 네 보고서 머릿글에 있습니다. 도서별 판매 이익이라고 입력된 제목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름을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라벨 제목이라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벨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을 글꼴을 궁서 크기를 25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꼴 이름을 궁서로 바꾸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문제 25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25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첫 번째 보고서 머리글에 대한 작업을 수정하셨고요. 두 번째 그루파 기준입니다. 아래쪽에 도서명을 기준으로 현재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그루파함의 정렬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정렬을 추가하기에서 그루파 기준 추가하기에서 정렬 추가 가셔서 주문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정렬 추가하셔서 주문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명 그 다음에 주문일자 주문처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보고서 바닷글에 보고서 바닷글에 TXT 세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걸 선택하니까 TXT 세금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TXT 세금은 세금과 판매 필드 총 학계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확대 축소 하시면 되겠죠.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어떤 거에 학계를 구하실 거냐면 세금 필드에 대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TXT 세금과 TXT 판매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확대 축소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필드명 대가로 묶어서 판매 이익에 대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다음 세금과 판매 이익 컨트롤에 세금과 판매 이익의 필드에 총합계를 표시했고요. 형식 속정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형식에다가 통화기호와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통화기호 앞에 두 개 넣으시고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TXT 세금도 형식에서 통화기호 두 개 넣으시고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 보고서 작업을 하셨고요. 4번입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에는 시스템에 날짜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요. 날짜가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고요. 날짜가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 그 다음 형식은 연, 월, 일, 요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좀 크게 보시면 형식에서 연, 월, 일, 요일이 표시가 된 것은 자세한 날짜입니다. 자세한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TXT 페이지 TXT 페이지 선택하시고 현재 페이지 나누기 전체 페이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번에 오셔서요. 데이터의 컨트롤 원번에 확대 축소하신 다음 는 현재 페이지 페이지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넣기에서 M%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묶어서 슬래시 하시면 되겠고요. M% 연산자 전체 페이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체 페이지가 들어가기에서 페이지 S까지 S까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보고서 미리 보기 한번 해 보시고요. 내용과 같이 페이지 번호 그 다음 날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판매 세금과 판매 이익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별 조회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CMD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문 영역에 찾기 클릭하시면 CMD 찾기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 클릭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문제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 누릅니다. 문제에서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해서 TXT 조회 컨트롤을 입력한 물품 코드 정보가 포함되면 그러니까 물품 코드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포함이라는 것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라고 검색하면 2140 2142 2147 물품 코드 정보가 검색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찾기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폼에서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속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등호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조건은 큰다운 편 묶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조건은 물품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포함합니까라고 작성하실 겁니다. 물품 코드가 그 다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라이크 그 다음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다운 저기 별표를 두 개 넣으시고 안에다가 txt 조회에서 입력한 값을 포함합니까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자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n% 연산자 큰다운표 처리가 좀 필요합니다. 라이크 다음 해서 큰다운표 닫아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큰다운표 열고 만능문자 별표에 대한 처리하시고요. n% 연산자 필요하시고요. 마찬가지로 txt 조회 뒤에다가 n% 연산자 큰다운표 열어주셔야만 마무리가 되겠죠. 라이크 연산자 에 대한 처리하셨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만드셨던 필터를 필터속성을 필터원을 추류속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폰보기에 가셔서 물품코드의 문제에서 14 라고 입력한 다음에 찾기 한번 눌러보시면 2140 이라고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가시면 2142 5147 해당된 내용을 정보가 검색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까요. 도서별 조회폼 변경하신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도서별 조회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다음 자료 보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CMD 자료 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네요. 원클릭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누릅니다. CMD 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보고서 이름을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앱뷰 퓨리뷰 선택하시고요. 심표 필터 네임 생략하실 거니까 심표 조건에다가요. 큰 다운별 묶어서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조건은 주문일자 데이터 중에 8월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값이 가로열고 주문일자 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8하고 갔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폼복에 가셔서 자료보기를 하시면 주문일자가 8월달에 해당한 내용만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보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폼에서 닫기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쿼리를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실 거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과 도서 코드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쿼리는 출판사 합계 10월 8월 9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쿼리는 크로스텝 쿼리입니다. 그래서 핵머리끌 열머리끌 값에 해당한 데이터 필드가 필요합니다. 쿼리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을 선택하시고요. 첫번째 출판사를 가지고 뉴미디어부터 쭉 표시가 되어 있는 행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크로스텝에는 핵머리끌로 선택하시고 그 옆에 합계도 해당된 출판사의 행의 합계가 개수의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문제에서 봤을 때 접수 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물품 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물품 코드를 가지고 행머리끌로 행머리끌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열머리끌은 10월 8월 9월은 날짜잖아요. 그래서 주문일자를 가져와서요. 주문일자를 월로 추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스함수를 이용해서요. 먼스함수를 이용해서 주문일자 필드에 월을 추출한 값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 한글로 월자를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은 열머리끌로 사용할 거고요. 10월 8월 9월 아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품 코드를 가지고 와서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값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값은 개수를 가지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혹시나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보기 한번 하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하셔서 출판사 물품 코드의 여기 합계라고 바꾸셔야 되겠네요. 10월 8월 9월 나머지 내용은 수정하실 필요 없는데 이제 행머리끌의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코드라고 표시된 부분을 합계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기 하시면 출판사 합계 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한 커리 예 버튼 누르셔서 문제의 지리 이름은 물품 코드별 월별 주문 건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물품 코드별 월별 주문 건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 문제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도서 코드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도서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 이름은 도서 정보로 저장하실 거고요.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에 해당한 정보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물품 코드 물품 코드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조건에다가 표시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는데 조건에다가 물품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 입력이라고 입력하실 거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럼 첫 두 글자만 추출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 코드에 필드를 가져와서 왼쪽에 두 글자만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left 그 다음 물품 코드에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물품 코드에 첫 두 글자를 입력해라. 11이라운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멀티미디어 웹디자인 도서명가 저자와 출판사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신 다음 도서 정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장부 폼에 대해서 판매 장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판매 장부 폼에 TXT 물품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물품 코드를 컨트롤을 클릭하면 이벤트 원 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누릅니다. 물품 코드를 클릭하면 다음 조건에 따라서 판매 단가 원금에 해당 비용이 추가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셀렉트 케이스 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요.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물품 코드에 필드 닫으시고 두 글자를 추출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첫 두 글자가 11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케이스 11이라면 우리는 판매 단가의 10%를 TXT 판매 단가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TXT 판매 단가는 기존의 기존의 판매 단가 더하기 판매 단가 곱하기 10%는 0.1입니다. 0.1을 곱해서 TXT 판매 단가에 대입을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 이거를 복사해서 사용할까요? 케이스 11부터 쭉 복사해서 케이스 21이라면 11이 아니라 21이라면 6%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0.06이 되겠죠. 0.06 그 다음 다시 31이라면 5% 그러니까 0.05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이라면 4% 라고 되어 있네요. 0.04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1이라면 3% 라고 되어 있습니다. 0.03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61이라면 2% 입니다. 0.02 그 다음 다시 한번 71이라면 1% 니까 0.01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 이제 셀렉트로 작성하셨다면 셀렉트 구문을 닫아주기에서 엔드 셀렉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물품 코드입니다. 폼복에 가셔서요. 물품 코드를 한번 클릭하시면 업데이트 된 걸 물품 코드가 물품 코드가 11이니까 클릭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네요. 한번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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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